아, 오랜만에 바다 수영을 일치하니까 힘들지 마세요. 아, 고물 상자를 획득해서 에너지가 잘 생기네요. 태연아! 와, 진짜 짱이다. 멋있어, 멋있어! 아, 좋아, 좋아. 갔다 올 때 죽으자. 좋아, 좋아. 오빠, 우리 저 배 타면 돼요. 무거워? 무겁지는 않아. 이것도 겨우 샀어. 위에 올라왔는데 없는 거야. 아, 위에 밑에 많은데 고글이 다 붙여져 있더라, 있더라.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이거. 아, 한번 열어볼까요? 열려? 와, 뭘까? 무게는 무겁지 않아. 자, 이제 열었으니까 한이가 열어봐. 열려, 열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기자!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있어야 돼. 대박! 우리 그거! 샌드플라이, 샌드플라이. 샌드플라이, 샌드플라이. 아, 잠잘 때 쓸 수도 있고 뭐 잡을 수도 있어. 어쨌든 어느 거 하나 좋아. 어쨌든, 아니,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아, 유용해. 들어와 봐. 아늑하다. 예이! 기분 좋아. 그럼 이렇게, 아, 좋아. 완전 좋은 거 획득했다. 그리고 이거 바닥에 깔아도 돼요. 봐봐요. 여기 나침반이 있어. 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나침반이 있잖아요. 여기 나침반 표시가 있어. 야, 이거 나침반이 진짜 필요한 거네. 응. 근데 아까 내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구워야 된구나. 나침반은 항상 그쪽을 가르치니까. 오빠, 이게 봐봐. 우리가 세기를 하는 게 분명히 여기, 여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내려서 어쨌든 여기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세 개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한 번만 더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오는 사람들한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냥 Flex이inoin. 좋은 여기를 원하는 것까지. 아무것도 한 번씩 올리고요.